안녕하십니까 나홀로사이드에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아이템빌드 영상을 찍어봤어요 이 아이템빌드는 어떤 아이템빌드냐 이게 각 챔피언마다 솔직히 날먹빌드 라는게 있잖아요 세나 같은 경우에는 얼건을 가서 뒤에서 막 쫙쫙쫙 이지를 하다가 이제 애들한테 물려도 이제 안죽고 살아나오는 그런 날먹빌드 처럼 요리 또 날먹빌드가 하나쯤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진짜 막 아무 생각없이 무지성 게임할 때 그냥 아무 생각없이 이럴때 하기 좋은 빌드 핵불방 빌드 지금 소개합니다 자 일단은 룸부터 보실게요 룬은 착취, 철거, 사전준비, 과잉성장, 외상, 우주의 통찰력, 공격, 유연, 체력입니다 방어입니다 왜 이걸 체력을 찍었고 왜 이건 또 사전준비를 찍었고 왜 이건 과잉성장을 찍었고 왜 이건 또 착취를 들었냐 이건 또 이제 아이템빌드를 보시면은 이해가 되죠 자 아이템빌드 입니다 이거는 일단 시작 아이템으로써는 돌안의 방패를 가시고 이제 신화 아이템 어떤걸 뽑냐 이 서리불꽃 건틀릿 인데 서리불꽃 건틀릿을 뽑아요 근데 이제 만화문에도 뽑고 그 다음에 얼어붙의 심장도 뽑고 그 다음에 정령의 형상도 뽑고 그 다음에 어머거도 뽑을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정해진 순서는 없어요 그냥 이 다섯가지 아이템만 기억만 하시면 돼 무조건 고정이야 이런 날막빌드 하나쯤은 있어 줘야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하기 편하다 어쨌거나 우리 함께 열심히 쭉쭉쭉 가봅시다 여러분 이 빌드의 핵심은 엥간하면 상대에게 딜교를 안거는게 핵심입니다 최대한 딜교를 걸지 않아요 쓰잘데기 없는 딜교는 없습니다 착취만 싸우세요 착취만 착취큐? 어 빌드는 착취큐 정도만 할께요 착취큐 정도만 하시면은 우리는 체력을 강하게 쌓아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빌드를 이렇게 짠 이유 중에 하나가 체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착취 데미지가 세진단 말이에요 이 빌드 상대로는 원래는 저기서 이쪽 부근 해가지고 라인전 하는거 좋아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라인전 안해요 지금은 왜냐면은 이 빌드는 최대한 살이면서 일단은 무시하고 물 만들고요 우키가 크면서 천천히 여기서 착취큐 때려주면은 깔끔하게 살아나오죠 이게 처음에 딜교를 할때 틈이 보이면은 바로바로 구우를 만들어주셔야 돼 구우를 만드는게 포인트야 바로 허리 굽고 건틀을 뽑아주고 여기서 바로 판등장압까지 바꿔준 다음에 이러면은 절대 죽을 수가 없는게 완성이 됐다 지렸다 무시해 무시해 이거 그냥 잡아줘야지 네 퀵가 안날아요 걱정마요 계속 맞아도 돼 하지만 안늘어놔야 돼요 네 안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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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종일 맞아도 돼 하루종일 맞아도 돼 땅따도 돼 하루종일 내가 이겨 하루종일 이렇게 맞고 해도 다 이겨요 왜냐? 30세니까 아 이거 대칭 맞았다 하루종일 이렇게 두들겨 맞아도 죽지않는 빌드 얏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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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해버리게 이들 뒤졌다 이게 감히 이게 나에 대한 도전인데 제가 말했죠 이대일 절대 안진다고 이대일 질 수가 없다고요 말쓰...들였습니다 저 말씀드렸어요 아 잠깐만 여러분 질수도 있네요 안돼 무서워요 오지마세요 와봐 끝났네 지금 이들이 덤빌 그 쌈딱지가 아니라니까 뭐야 위치가 탔죠 이러면서 개치만 노리는거에요 그러다가 오케이 나 여기까지 인정 이러면서 도망가주고요 툭툭 한번 해주고 이게 바로 이 빌드의 장점 유치한 티킥 미쳤죠 여러분 잡기 힘들죠 이게 나야 오케이 됐어요 아아아아아아아아 세트 다 투기 세트 아 웜워그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좋다 승리 장치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오이 메뉴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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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내 의식은 내가 거에 가봐 녀석 녀석 까불다가 쳐 만인겨 얏 안 돼! 유채화의 힘이지 너 이 녀석 아프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왜 이렇게 흥분을 했어 친구야 어? 너무 흥분했잖아 그렇게 하면 게임이 안 돼요 그런 흥분 상태로는 아무것도 캐치할 수 없단다 저 친구 이제 한 발짝으로 튀어나오면 이제 죽입니다 이제 이제 죽어야 이 친구는 죽을 수밖에 없네 네 이제 마테이카도 죽입니다 왜냐 나는 착취를 들었기 때문이지 어디? 아아아아 아스로스 진짜 못한다 나이스 제압 나이스 제압 나이스 제압 어디 이겨임나 아아아아 너무하네 진짜로 아아아아 너무하네 진짜로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düş든 değ invent 아이 거울이가 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resso우우우우우우우우우 Hello Productreten ... Direet 니데에 그렇게 뱅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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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는 중 카르만만 보는 중 카르만만 오드로 보는 중 여기 조카 서있을라 카르만만 때리고 올게 카르만만 보는 중 여기 알아빠 나 존하세요? 일단 따라하는 중 자 이제 여기서 5초기에 자 오모그 3초 2초? 1초 자 버티기만 하면 안돼 와 도망가는 중 잘 쓰는 중 에코 에코 반칙이지 너무하네 에코 로드라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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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브원을 때려도 알았고 내가 터브원을 때려도 알았고 와, 터브를 어떻게 가네 16초 어디가 어디가 가자 나이스 아, 다른 분 2초만, 5초만 피 없음, 피 없음, 피 없음 2초, 1초 피 없음, 피 없음 나이스, 나이스 이러면 더 피난다 더 피난다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오케이, 카르마 따는 중 카르마 개바르는 중 오케이, 이러고 와, 터나 세네 왜 이렇게 세냐 지갑옷 있구나 와 300원 700원 800원 2100원은 있어야지 나온다 이거지 2100원을 모으기가 꽉 세긴 한데 충격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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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제가 마크할게 오케이, 쳐, 쳐, 쳐 쳐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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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난 도망가지 도망가지 와봐, 이 새끼야 와, 이거 게임 중요하다 툭 나야돼 손이 말이야, 툭툭을 아무리 맞아도 죽지 않아요 오케이, 이러면 다했다 와, 진짜 신나 딴딴하다 여러분 봤죠? 안 죽는다니까? 이거 봐, 5000이야 5000 수력이 절대 안 죽어요 쉽지 않아 아름다운 명장면을 만들어냈다 아름다운 명장면을 만들어냈다 아름다운 명장면을 만들어냈다 알 glue 건배 열기 아름다운 롤 아름다운 명장면을 만들어냈다 아름다운 명장면을 만들어냈다 아름다운 명장면은